자 그 다음 기사들 좀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자 금투세 얘기가 계속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죠. 내년 금투세 시행 어려워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증권사 한목소리를 냈다고 하고요. 국내 증권회사들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시행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네요. 3.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권회사 CEO들은 금투세호 관련해서 투자자 자본시장 증권업계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고요. 세금 납부 불편으로 중수형 증권사에서 고객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투자재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 불편도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간담회에 참석한 CEO는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연말 손익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현행 해외주식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투세를 연기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야구를 보러 갔다고 지적을 했고요. 야축구든 야구든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내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더라도 양쪽 팀이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에서 거기서 이제 재미를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입장료를 내는 거잖아요. 콘스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기업의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순기능을 위해서 거기에 투기적인 거래자도 분명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을 하든 공매도를 하든 그리고 LP로 비롯해서 단타치기하는 초단타치기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순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SEC가 늘 굉장히 단호하게 SEC는 체폭 권한도 있거든요. 하는 부분이 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합니다.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권법에서 금지하는 세 가지 통정매매든 시세조정이든 내부자정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고요. 우리가 보면 이 세 가지 법에서 난 많이 그동안에 검찰과 금감원이 합동해서 많이 하는데 이 기업의 가치 성장을 기업의 성장 가치로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위가 기업에서 발생을 했을 때 그건 없어야죠.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최근에 그 얘기를 해줘서 되게 감사한데요. 주주가치. 성법의 주주가치를 분명히 언급해야 된다고. 저는 이 부분은 여당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거 통과시키지 못하면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국민을 위하니 이런 소리는 다 사실 불씨입니다.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는 날 수는 있다더라도 기업가치 성장을 제대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주가치 훼손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거는 없애놓고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게 계속된 저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두 개나 남았네요. 자, AR 클라우드 시대에 IDC 고객 3배나 뛰었다는 거군요. 자, 2024 데이터센터 서미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고객수도 최근에 급증을 했습니다.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6% 고성장세가 예상되고 산업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이 향후 3년간 최소 3년간 연평균 26% 고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데이터센터 서미코리아 아, 이게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군요. 여기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연합회는 민간 85개소고요. 공공 68개소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조사 결과 지난해 민간 데이터센터 평균 고객수가 496개로 전년도 22년도에 비해 166개였는데 와, 3배가량 급증을 했군요. 데이터센터 평균 고객수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반도체에서 지금의 AI 서버 이쪽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기존의 데이터센터의 성장성이 계속 남아있는가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는 아직 남아있는가 이게 이제 반도체 향후 추가 상승의 핵심이거든요. AI 서버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이미 거품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했었잖아요. 세계 1등 시가총액을 찍는 순간 그거는 저는 단호하게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려면 이 데이터센터의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데이터센터도 다 AI 데이터센터가 되겠죠. 나중에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이터센터가 증가하면서 고객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고 김수현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선임은 2020년 센터당 평균 고객수가 45개에 불과했는데 3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AI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고객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는 민간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최근 5년간 서비스형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형 플랫폼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 데이터센터 내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성장이 전망된다고 했고요. 고객수 증가 등 시장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연합회에서는 2027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30개소가 중공될 예정이고 지난해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매출액은 4조 2,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연평균 26.59%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추가적인 내용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바이오인데요.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역대 최대 1.4조 계약 즉파시고 연매출 4조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라고 합니다. 단일 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1조 4천억 원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요. 6개월 만에 작년 총 수주액의 70%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상 첫 연매출 4조원 시대도 성큼 다가섰습니다. 삼성바이오, 삼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0억 6천만 달러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한 투자의향서 LOI의 본계약입니다. 1년 만에 LOI 대비해서 9억 4,749만 달러 증액된 규모로 체결이 됐고요.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단일 프로젝트 기존 역대 최대인 초대형 계약이었고요.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화이자와 CMO 계약건이 9,227억이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58.6%나 많았고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이 3조 5천억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40%가 넘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실적은 물론 연간 매출 신기록도 출입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들어서 회사 누적 수주 금액은 2조 5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3배 이상 늘었고요. 전체 수주 지난해 금액과 비교해도 71%에 해당됩니다. 특히 올해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7건의 계약 중 6건은 고객사가 기존 계약 생산 물량을 늘린 것으로 강력한 신뢰관계가 구축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절반이 남아서 지난해 누적 수준은 쉽게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회사의 매출이 3조 7천억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이나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국내 바이오 제약업계 최초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초대형 수주 계약을 기반으로 사상 첫 연 매출 4조 원 시대를 낼 걸로 예상되고 영업이익 역시 2년 연속 지금 1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고속성장은 글로벌 빅파마 중심의 고객사 확보와 압도적인 생산 능력, 품질 경쟁력, 트랙 레코드 등이 수반된 결과라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는 상위 20개 중에서 16개 기업을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CMO뿐만 아니라 단순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위탁 개발 생산하는 CDMO 시장에서도 초격자를 위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 지속 확대 중입니다. 25년 4월 중공을 목표로 18만 리트 규모 5공장을 지금 건설 도중이고요. 5공장이 완공이 되면 총 78만 4천 리트 생산 능력을 보유해서 세계 최대 규모로 발더듬을 합니다. 나머지 밑에 기사는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